평범하게 살고 싶어요. 돈 때문에 힘들지 않고. 다 오르는데 저희 월급은 그대로거든요. 투자를 안 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. 코스피가 3천을 넘었습니다. 6,500 정도 받았네요. 60억 이상은 더인 것 같아요. 은행에서 4,600만 원. 호흡사에서 170만 원이었어요. 5천 정도는 알려져요. 주식은 위험한 기회다. 피할 수 없죠.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왜 비투가 나쁜 거지? 그런 생각이 안 돼요.